네, 10분 안에 황금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오늘도 MBN 골드 김성현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7월달 저희가 벌써 3거래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한 달 20개 종목 중에서 절반 이상 종목이 수익이 나면 시청자분들께 커피 5잔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요. 누적 수익률 역시나 계좌 누적 수익률 역시나 10%를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신 만만한 김성현 매니저의 수익률 캘린더 지금 현황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자신 만만한 우리 황금 종목 캐는 남자답게 말하신 대로 지금까지 종목들의 수익률이 정말 좋습니다.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이 무려 7개나 되고요. 빨간색이 지금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양봉의 기운 응원해 주시면서 남은 3일 동안도 함께 지켜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리뷰 새 종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자동차에 빠진 남자가 가져왔었던 삼진 L&D. 목표가 터치하고 재공략한 종목인 만큼 기대감이 정말 컸죠. 7월 14일 날 소개해 주셨고요. 지금 수익 중입니다. 삼진 L&D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일단 삼진 L&D는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일단 목표가를 3,550원까지 제가 잡아드렸는데, 오늘 장 기준에서 3,500원까지 터칭하고 또 윗골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내일 장 기준에서 한 번 더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삼진 L&D 주목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 있는 여기 박스권 구간 3,500원에서부터 3,100원 선 사이는 저렴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라인 때는 매집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수 있는 박스권 라인 때이기 때문에 3,500원대를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시세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에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시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원통형 배터리를 채택하고 있는 기업들은 계속 주목하셔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삼진 L&D, 삼성 SDI의 협력사로 있는 삼진 L&D를 주목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방금 삼성 SDI 언급해 주셨으니까 짧게 가볼게요. 삼성 SDI도 지금 수익이 조금 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삼성 SDI 같은 경우도 대형주죠. 대형주를 추천드렸던 이유는 지금 자동차 실적주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있는 삼성 SDI 같은 경우가 금요일장 기준에서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전까지 주가가 한번 급등할 수 있다고 일단 보고 있고요. 오늘장까지 잠깐 조정을 받긴 했지만 제 기준에서는 60만 원 목표성까지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56만 3천 원 기준에서는 지금 자리는 저렴한 구간 60만 원 선까지 목표가 홀드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에 빠진 남자가 일주일 동안 자동차에 관심을 갖다가 그 다음에 주목했던 게 코로나입니다. 7월 19일 날 공략해봤던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이미 목표가 달성을 했고요. 두 자릿수 수익률입니다. 이 종목은 짧게 차익 실험 관점으로 봐야 되겠죠? 네, 일단 차익 시험 관점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윗꼬리가 계속 달린다는 건 그만큼 저항 라인대가 있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6천 원에서 6,200원 사이에서 저항대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빠진다면 제가 볼 때는 7월 19일자 기준에서의 시가 라인대, 그러니까 5,400원 라인대까지는 점진적인 조정을 단기로 받고 그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6천 원 선을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조정 받을 때 이 종목 역시나 주목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피니트 헬스케어 수익 잡아보신 분들 축하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또 ICK 리뷰 한번 들어볼게요. 어제 가져왔었던 종목이죠. 현재 하루 만에 3% 넘는 수익을 내주고 있네요. 네, 일단 ICK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메탈카드와 관련돼 있는 카드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지금 주총, 임시주총 이후에 회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회사의 목적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 그래서 전기차와 관련된 이슈로서 움직임을 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지금 현재 핫한 테마가 전기차 이슈 또는 자동차 이슈 쪽이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이 회사가 그쪽 이슈로 테마가 변경된다고 한다면 주가 자체 그리고 시장 관심 자체가 굉장히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목표 가격선까지 홀드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빠르게 4종목의 리뷰를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3일 남은 상황에서 종목들의 흐름이 좋아서 또 앞으로의 종목들도 기대가 되는데요. 오늘장 수익률 캘린더에 올라갈 골든템 공략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눈여겨볼 종목은요. 네, 오늘도 이 심장박동이 나왔습니다. 오늘은 서부 T&D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T&D, 되게 오랜만에 보는 종목인 것 같은데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 서부 T&D는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용산, 드래곤시티의 호텔을 가지고 있는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서부 T&D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산 내 이제 최근에 어제 오늘자 기준에서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제 용산에서 복합 물류단지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 이제 나왔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해서 용산에 부지가 있는 서부 T&D가 자산가치가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장에 시장이 이제 이런 이슈로 인해서 시장 관심 쏠리면서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한 번 위로 급등했다가 윗고리 형태에 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 일장 같은 경우가 한 번 더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겠는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적적인 모멘텀도 굉장히 또 우량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철 들어가지고 이제 호캉스라고 하죠. 호캉스를 다시 즐기는 국내 이용객자가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호텔 부분의 흑자 전환 그리고 쇼핑몰 부분의 안정적인 이익이 증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부 T&D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니저님도 호캉스 좋아하시나 봐요? 네, 호캉스 갔다 왔습니다. 부모님 관계 갔다 왔어요. 드래곤시티로 가셨나요? 네, 용산도 한 번 갔다 왔고요. 다른 데도 한 번 갔다 왔었는데 용산도 좋죠. 호캉스 하면 또 이렇게 쇼핑몰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쇼핑몰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죠. 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호텔 부문에서 흑자가 매출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발표했었던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했었던 초고층 복합개발단지입니다. 이거 용산시에게 들어설 계획이거든요. 이 제일 높은 빌딩은 뭘까요? 이건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층수 자체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이 여기 있는 이 라인대에서 단지 내에서의 어떤 지면대위 용적률 자체가 1500% 넘어서거든요. 빌딩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죠. 빌딩이 많이 들어서면서 용산시를 서울시 최고로 좀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세훈 시장의 의지가 돋보이는 발표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의 실리콘밸리처럼 만들겠다라고 해서 지금 주거, 여가, 문화생활단지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조성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이번에 나왔고요. 서울시 때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같은 경우가 물론 도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면 중간중간 막 녹색깔의 어떤 아름다운 그런 공원단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도시뿐만 아니라 이런 공원도 조성을 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이슈가 나왔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에다가 용산역과 1.5 부지에다가 미래항공교통 그리고 GTX 이런 것도 다 들어서고 추가적으로 지하철도 여러 가지 지하철들이 9호선, 5호선 이런 것들 다 들어서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한 모멘텀들 충분히 용산의 어떤 부지의 어떤 상승 부지 가격의 상승에 대한 이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부 TND 가지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에는 이제 공공이 이제 공공단지에서는 이제 공공 쪽에서는 5조 원 정도의 재원을 좀 모아서 여기다 투자를 할 계획이고요. 여기다 추가적으로 민간 자금도 한 3조 원 가까이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SH 공사와 그리고 여기다가 코레일 같은 경우가 같이 이제 협력을 해서 이런 도심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서부 TND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가격 전략은 제가 일단은 내일장 시가 기준에서 7,500원까지 부산의 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공략하실 수 있다. 시가에서 분할 매수 공략할 수 있고 목표가는 8,500원 그리고 손철가는 6,8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적으로 굉장히 저렴한 가격인 만큼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공리학주 서부 TND가 수익률 캘린더에 더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가 또 많은 종목들의 리뷰를 들어봤잖아요. 그만큼 또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다는 의미인데 나머지 종목들의 리뷰도 궁금하신 분들도 있고 우리 매니저님의 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무료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을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금요일 오전 9시 무료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골든타임 그리고 황금전략이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